엔썬, 안녕하세용 저희 지금 일본이에요 어제 저희 브이로그를 촬영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제 재팬, KCON, 당일입니다 공주님, 공주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엄청 펄럭펄럭 되는 재질이고요 아주 예뻐요 방금 미랭 그릇을 끝내고 왔는데 와우, 우리 앤썬 분들, 일본 앤썬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일본이 아직은 함성이 금지여서 박수만 가능한데 박수 소리가 굉장히 크게 기립박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행복했고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아이시데루요 쯔쯔기 씨 안 나오시겠어요? 쯔쯔기가 누구지? 김지우 씨 안 나오시겠어요? 네 김지우 씨 안 나오시겠어요? 도스! 지우TV입니다! 제가 오늘 바로바로 왓츠임밭! 꾸꾸꾸꾸꾸꾸 제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저는 알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받은 손톱들을 제가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제가 왜냐면 네일아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일함, 네일박스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건너받아서 릴리언니가 셀프캠 찍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건너받아서 릴리언니가 셀프캠 찍고 있거든요 릴리언니입니다 주유가 옆에서 또 셀프캠 찍고 있네요 아 그니까 그니까 어떻게 해 서로 셀프캠 찍고 있어 제가 말했는데 언니도 말하면 어떡해요 언니 제가 언니 셀프캠 언니가 제 옆에서 셀프캠 찍고 있는 거 말했는데 언니도 저 옆에서 셀프캠 찍고 있는 거 말하면 어떡해요 I love you I love you too 저희 방금 meet and greet 하고 왔어요 including 하이터치 with 일본팬분들 woo 진짜 저는 그렇게 많은 카드를 들고 계시는 분들 인생에서 처음 봤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만들어 오셨어요 진짜 대박이세요 그리고 하이터치 하시면서 어떤 분이 우시는 분들이 여러 명 계셔가지고 그때도 저 진짜 울 뻔했어요 보면서도 그리고 저 곧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본팬분들이 생일 축하해 주셨어요 많이 완전 감동 다음에 올게요 빠이 끼기 전에 랜치 사실 아니 누가 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티요스 티요스 그게 뭐예요? 머리끈들 주완님 뽀뽀 이번 연도에 산 게 있어요 진짜 사고 싶어서 샀는데 이 파우치에 딱 맞는 카메라를 샀거든요 필름 카메라 찍고 나서 여기를 보고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다시 다시 취소하고 다시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살짝 공개하자면 일본 올 때 언니들이랑 저랑 약간 이걸 찍은 게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베이 언니랑 저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베이 언니랑 저 있고요 그리고 베이 언니가 저를 찍었어요 덕봉이랑 잘 찍었죠? 덕봉이랑 이렇게 비행기 기다릴 때 찍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몰래 찍었는데요 언니들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언니들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언니들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제가 몰래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아직 더 찍을 거예요 이쁜이 지우 보조 배터리 몇 퍼 남았을까요? 90%! 또 뭐 이제 없어요 뭐 향수 이건 제가 쓰는 향수거든요 벌써 다 썼어요 마칭 카페 끝 안녕 지금 철창에 갇혀있는 고양이를 보고 계십니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고양이가 무슨 뽀뽀를 해 이리 와봐 고양이가 뽀뽀를 할 수 있죠 이리 와봐 케이크 이리 와봐 저는 혜원입니다 처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이리 와봐 오이시이 다이스키 사랑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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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고마워요 이 정도? 이 정도면 완전 네이티브 스피커 아닌가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이스 끝나고 세이노 고마워요 저희는 엠믹스에서 개인인사 할 때 처음 뵙겠습니다 할까요? 아니야 그분들은 나를 계속 보고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보고싶었어요 보고싶었어요 보고싶었어요가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보고싶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가 같다요 아이가 같다요 엄청 보고싶었어요 할머니가 예문으로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해볼게요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즐거운가요? 여러분 즐거운가요? 잘했네요 제발 아이신테로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오후 제가 아는 일본어가 몇개 있어요 도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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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있지? 다시 왔습니다 또 뭐있지? 저 사실 잘 몰라요 센빠이! 몇살입니까? 몇살입니까? 언니가 오네상 귀엽다 너 앞으로 나한테 오네상이라 해봐 아 아닌거같아 아 이스테루요 요크왓카리마생 이 뭐야? 잘 모르겠습니다 너 왜 아는 것처럼 해놓고 잘 모르겠데? 에에에에에에에 나 그거 알아 아, 혹시? 어줘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오시우리 와카쿠미에 마쓰 이누! 내꼬! 이누! 맛있죠? 아... 희망시에? 아니야 장가를 굉장히 막 했는데요? 워낙 다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아까 먹어봤는데 아니 양갱 좋아하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되게 귀족 공주님이 이거 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초점이한테 세요! 너무 귀엽죠? 음... 제 물병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고양이들이 만들어놨어요 너무 귀엽죠? 이누 언니 제가 찍어드릴게요 인형을 찾으세요 인형 그거 같거든요? 이게 이런 확장시키는 거 같아요 이거 예쁘다 야 이거 봐 자 셀프 캠 찍으세요 오늘 유다 언니 셀프 타임 셀프 타임 제가 언니 불량 챙겨줘 안녕하세요 뒤에서 규진이가 저의 사진을 보고 있고요 어떤가요 규진 씨? 귀엽게 나왔죠? 제 사진이요 네 완전 완전 스컬하게 나왔어요 제가 찍었어요 귀엽죠? 저는요 오늘 지금 KCON 재팬 하러 왔거든요 제가 오늘 MC 스페셜 조금 MC를 아주 조금 합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정말 떨렸는데요 화이팅 화이팅 무사히 해보겠습니다 다들 밥 드셨나요? 챙겨드세요 오늘의 전문 매추는 닭강정 왜냐면 제가 치킨 같은 게 먹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점심에 치킨은 잘 안 팔기 때문에 닭강정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안녕 여기는 어디게요? 우리는 지금 KCON 하러 왔지 오늘의 핫 포인트는요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초록색 옷으로 깔맞춤 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걸이도 있고 손톱도 초록색 원피스랑 깔맞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밑앤그릿을 했거든요 게임 같은 옷도 하고 하이터치 폭 확 하이터치 도 했는데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팬분들께서 이름 또 들어주시고 어떤 분께서 부채의 이름 또 써져 있는 걸 가져오시고 옷도 제 애기 때 옷 사진을 옷으로 만드셔서 보고 오셨더라고요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쉬웠지만 언제든지 또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볼 일이 많으니까 화이팅 해봅시다 떨리지만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세완마잇 세완마잇 섬멘 오늘 깜빡인 시간이야 베이버 앤 파이널웨이 워워 워웻 워웨이 워웨이 에이 예이 downtime 여러분 갑시다 마지막 화이팅 화이팅 일본 첫 공연 오바람 시리다 노래 네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드디어 이번 KCOM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스탭바이로 가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KCOM! 선출까지 다 끝이 났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동이었어. 많으셔서 감동이었어요. 우리 둘이 드시는 원봉이나 그런 거 볼 때 살짝 울컥했어요. 진짜 잘했어. 너무 꽉 차있었어. 맞아 너무 잘했어. 앤서분들 진짜 많이 봤어. 아니 우리 일본에 처음 봤는데 이렇게 일본 앤서분들이 저희 너무 반갑게 와주시고 맞아요. 이름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한국 한국 치유 치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어도 되게 열심히 외쳐주시고 덕뽕이! 덕뽕이가 아니라 덕뽕이 덕뽕이가 헷갈릴 것 같은데 미안해. 덕뽕이 아니 저희 팬분들 진짜 재밌는 게 혜원 옆에 무조건 농담금이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농담금이 나면 혜원 언니.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관객에서 앤서분들이 많이 보여서 뭐라고 잘 다해 오셨음이라고? 뭐라고 잘 다해 오셨음이라고? 제가 이번에 일본을 처음 봤는데 너무 좋은 겨우만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먼저 팬 최고! 아시테루입니다. 바이! 안녕! 안녕! 안녕!